안녕하세요. 여수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이번에 코리안실문 오케스트라와 함께 여수에서 방광곡곡 금상처와 오페라 관렉 콘서트를 지휘하게 된 지휘자 진솔이라고 합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